하나님의 약속은 어냐 어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냐 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하나님의 약속은 어냐 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청하리야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갈아서 내내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망이니 나로에 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로다 크리스도 다시 나 예수로다 크리스도 기다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명사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 철자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명사하여 이르시되 성도 철자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공자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